안녕하세요 호라TV의 제임스와 아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어요 우리 영블라드 JK5를 소개할게요 여기 앉아있어 안녕하세요 호라TV 댄스 자 게임을 할건데요 달린, 팝업, 오페라, 하우스 1, 2, 3 하버 하버 부리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벌써 올드블라드랑 영블라드랑 갈라지는구나 나 진짜 헌터 왔어 나는 비버로 생각지 못해 이런 게임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내가 타고 있는 거라지에 대한 과거는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없어서! 뭐? 코코 블랙 또는 아스트라일리인 초콜릿 아주 유명한 멸블드 또는 아스트라일리인으로 오신데 아스트라일리인으로 오신데 그리고 우승의 팀 이 포스는 아스트라일리인으로 오신데 이 포스는 아스트라일리인으로 오신데 코코 블랙 아니지, 아스트라일리인으로 오신데 1, 2, 3 1, 2, 3 1, 2 1, 2, 3 1, 2, 3 1, 2, 3 1, 2, 3 하늘 뭐하네 히스 히스 레저 너무 쉽지 않아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이거? 너무 쉽지 않아 1,2,3,3 가이템이 쪼어! 가이템이 쪼어! 가이템이 쪼어! 가이템이 쪼어! 캣히? Freeman! 오이! 캣히 프리미안! 제이스! 제이스! 오이구! AC 1,2,1 오이구! AC DC 아! 전기 AC DC 직류 교류 맞죠? 달링 하바 하이니 브릿지! 잠깐만! 이제 막아봐 마지막으로 얘기한게 답이지? 달링 하바 브릿지 오이구! 땡! 배지? 1,2,3 아니아니아니아니 배추라고 했던거같아 비싼 배추라고 배추라고 진짜 못들였어요 아니 진짜로 배지 아 배치마이트 들었어 이제 아니 진짜로 오케이 다시 모욕 팀! 1,2,3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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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줄 알았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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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티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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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거야 좋아요 총 5개 만졌어 아 언니가 5라인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첫문제 니콜 발음이 좀 별로였는데 원래 발음이 안좋아 그거 이해해줘야돼 고마워 욕인데 고마워 휴 쨍맨 하버 터널 하버 터널? 브리지 아니야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딸 기자나 터널은 땡! 미란따 커 어지러워 인상한데 오페라 하우스 미트 1 2 땡! 미트 러버 미트 러버? 야 삐쩌어 미트 파이 유명해 미트 러버가 유명해 탕월이 미트 러버가 더 유명해 3 1 2 3 땡! 아 3시스터? 야 너무하다 그건 너무 어려워 자 다음 문제 제이케이 파이 아 아 누구? 뭐? 제이케이 바보? 제이케이 바보? 제이케이 바보? 제이케이 바보? 바보 땡! 맞혔잖아 야 잠깐만 맞히고 하자 이거 뭐야 맞힐 수 있었는데 아니야 이거는 틀린게 나 차라리 러셀? 크롭 아 정답 아 너무 쉽다 자 지금까지 동점이에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긴장이다 내 차례? 라트 달려있는거야?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 진짜? tua 밑밥 까지마 응 깜지마 그러다 틀리면 어떡해 나 해빈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tim 으으으으으으음 에잏 너 진짜 초콜릿 때문에 목성 고르지 마 걔라»,는 초콜릿 조 interesting 너구요? 왜 왜 게해라 울려 그래 여기도 왔으니깐 크리스마스! 제임스! 메리 크리스마스! Thank you! Thank you for this lovely... Not a problem, Blue Moon. Anytime. They see, they see. Anytime. Sydney Tunnel? It's early. Stralenka?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with more fun content. 화이팅! Bye! Bye! He's like this! Call. Bye! Bye, bye! The show has arrived. Join this one. The show is not yet to change the world. We'll see you next time with more fun! The show is for you, the show.